하여 주 없어서 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살아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열광적으로 엄지척 하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에 요나십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 1밤마다 하는 더 크리스찬 마지막 밤인데 오늘 밤 꼭 오시고 어떻게 12주 지나면서 꼭 한 분씩 전도하셨나요?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매일 밤 저녁에 다락방 기도회가 원래 8시 시작하는데 8시에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 좀 들으면 어떡하여서 30분 당겨서 일찍 오시는 분은 말씀 30분 듣고 그다음에 기도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좋은 의견 주시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서 좀 발전시켜 갈 것 같고요 새벽 예배는 1분은 5시고 2분은 6시 반인데 애들이 드려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그래서 삶도 아름답게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게 그리고 그냥 웃어야 되는데 웃기는 얘기하고 웃는 게 좀 낫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소변을 받아오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소변을 딱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갖고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엎질러버렸어 소변에 갖고 딱 쏟아버렸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또 싸세요 안 되잖아 소변이 그렇게 나오니 그리고 어떻게 해 그냥 자기 걸 싸가지고 자기 걸 싸가지고 받아다 갖다 줬어 그랬더니 의사가 딱 검사를 하더니 그 병실에 오더니 아이고 할머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임신되셨습니다 웃음이 약하네 더 세게 시작 웃으라니까 조금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죽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죽어 언젠가 죽을 때 집에서 죽을래요 요양원에서 죽을래요 교회에서 죽을래요 다 자기 성향인데 제가 들은 수많은 간증 가운데 한 분이 딱 죽는 순간에 담배 피게 해달라고 죽는 순간에도 세상에 담배 쪽발 다 지옥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부탁을 해요 나 죽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나 죽는다고 연락하면 목사님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하다 죽게 해 주세요 천당 갔어요 그 죽는 순간에 물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뭐 하면 뭐 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 죽더래 내가 어디서 죽는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다 죽는다? 무슨 기도하다 죽어? 설교하다 죽어야지 목사는 뭐 하다 죽는다? 설교하다 죽는다? 그런 각오로 하고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저를 가리킨 은사님이 최장암 걸려가지고요 최장암 걸려가지고 진미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50% 50% 수술해도 살 확률 50% 죽을 확률 50% 그러니까 목사님 나 수술 안 하고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깜빡깜빡깜빡 돌아가시기 1초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신령하거든요 그 사모님이 여보 당신 목사잖아 기왕에 죽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는 게 예배들에다 죽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신랑을 부축해가지고 막 거의 반 시체 같은 분을 놓고 그러니까 뭐 웽웽하고 정신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소리가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그런데 점점점 좋아 그대로요 한참 사시다 가셨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역사를 이뤄낸다니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귀신이 성전으로 영혼 데리러 오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맞았어요? 들렸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가득한데 이런 말을 참조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냥 뭐하다 간다 기도하다 간다 그런 각오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많이 이길 수 있으시게 하지 않겠는가 아멘? 그 다음에 또 내가 뭐하다 간다 웃다가 간다 그래서 계속 웃다가 그냥 죽는 순간에도 뭐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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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말도 그대가 태어날 때 그대는 울었지만 주변 사람은 웃었다 그대가 이 세상 떠나날 때 주변 사람은 울지만 그대는 웃을 것이다 인생이 뭐요?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안 좋은 사람인데 꼭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없는 게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말할 때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구약에서는 모세 때 바로 같은 인간이야 그런 인간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나지 않겠어요? 왜?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런 인간이 살면 되겠어요? 신약으로 왔더니 예수님 때 헤롯 같은 사람 두 살 밑에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 인간이 살면 되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인간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누가 보면 13장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니 나와 이르되 내가 여기 떠났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 자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보세요 사람들은 헤롯을 왕이라고 부러워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 비친 헤롯은 뭐요? 여우요 그런데 여우, 여우, 여우 우리는 여우라고 하나? 여시, 여시, 여시 같은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남자 여시도 있어요? 그건 남자 여시 우리는 주로 뭔 여시요? 여자 여시 저는 여우수 같은 놈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저희 여우시 같은 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냥 딴 사람이 한 얘기를 전해다 준 거예요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조금 안 맞는 듯한데 사실 이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해요 그러면 잘 인정이 안 되죠 성경에는 염소라고 해요 염소 여러분 인격은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인격자다 이 말은 가면을 잘 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 인격자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가면을 잘 쓴 사람이야 이렇게 화답해 보세요 저 사람 인격자야 그거를 성경은 가면이라고 안 하고 외식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마태봉 23장 2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소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너다 소경된 바리세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세 번째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세상은 인격자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성자다 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을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전체가 만남을 보면 알아요 만남을 보면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그게 짐승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서로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그 인격자입니다 염소입니다 너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그게 양이고 성자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로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은 주로 만날 때 나를 위해서 만나요 서로를 위해서 만나요 개를 위해서 만나요 이게 내가 인격자인지 금수인지 성자인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 금수는 사각으로 살고 인격자는 자각으로 살고 성자는 생각으로 산다고 제가 얘기했죠 바리세인은 우리가 염소라고 했죠 염소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라고 안 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보면 없어져야 할 사람과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없어져야 할 사람과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사람이고 꼭 있어야 할 사람과 없어야 할 사람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셋이지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원형 신호등도 보면 세 개지만 사실은 두 개예요 가 멈춰 돌아가도 가는 거잖아 고 가 스탑 멈춰 그러니까 신호등은 가 멈춰 돌아가 이렇게 세 개지만 결국은 가 멈춰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살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다 염소도 결국은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오직 양만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적 근거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 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인지하든 못하든 그러면 이제 딱 인정하는 사람 있고 반발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라니까 목사님 난요 천당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고 믿어도 계시고 계신다고 믿어도 계십니다 마귀가 없다고 믿는다고 마귀가 없습니까? 없다고 믿어도 있고 있다고 믿어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없다고 믿어도 있고 있다고 믿어도 있습니다 내 지식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살아갑니다 없어져야 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꼭 없어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오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십시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요즘 말하면 목사 열두 명 속에도 없어져야 할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는 차라리 안 낫는 게 더 낳을 뻔했다 마귀의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꼭 확 바뀌어야 되는데 더 필요 없고 여러분은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저게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나뉘는 것은 무엇으로 나뉠까요? 진실을 만드는 사람이냐 거짓을 만드는 사람이냐 이게 두 가지 진실을 만드는 사람이냐 거짓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신기해요 요한복음 3장 5제를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단 말 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는데 마귀는 저 말을 단어도 쓸 수가 없어 단어도 안 써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이노니 내 말을 듣고 너와 부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내요 진실로 진실로 너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의 극치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진실이 있지만 진실의 극치가 뭐다?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 가르쳐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니 이걸 네가 믿느냐 가로드니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말씀하신 부활의 진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교주들 중에 이단의 교주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 죽으면 장례 치르지 마라 나 부활하리라 여지껏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친 거예요? 거짓말 뻥 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부활했어요 안했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지만요 부활 하나로 그냥 거기서 진실이 다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하고 믿으려면 부활하신 분을 믿으란 말이오 하아 진짜 하아 진짜 안타까워 마태문 28장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은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아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치니라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짓을 만드는 그런데 이 거짓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마귀가 여자의 길에 대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주메 그도 먹은지라 저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저게 거짓말 마태복음 4장 5절에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눈을 박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여 저게 거짓말 뻥입니다 저게 거짓말 뻥인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마귀의 거짓말에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죽으면 모든 고통은 끝난다고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요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죽으면서 상상 못할 고통이 시작되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인데 그 지옥 가게 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뭐냐 자살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 투르두르 좋은 나라인데 자살률이 1등이에요 오늘 또 37명에서 40명이 자살합니다 뉴스가 다 안 나와서 그러죠 우리나라 자살 숫자를 따지면 하루에 37명에서 40명 자살해 발표가 안 돼서 오늘 또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바꾸면 다 지금 뭐한테 쏘아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마귀한테 지금도 아빠 뛰어서 뛰어내리고 그냥 계속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목을 매달고 칼로 찌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말이 뛰어내리라 그 말이지 이거 자살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뛰잖아요 예수님은 안 뛰는데 너는 왜 뛰냐고 왜 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까 이 거짓말의 원조가 바로 마귀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는 이런 저가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예수님 거짓된 마귀 나는 어느 나인인가 예수님의 진실한 나인인가 마귀의 거짓된 나인인가 그다음에 진실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만드는 사람 진실을 전하는 사람 거짓을 만드는 사람 거짓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냐 그런데 거기에 거짓 속에 뭐가 들어가냐 돈이 들어가 돈이 그러니까 돈 주면 거짓말을 만들고 돈 주면 거짓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마태부 28장 15절에 나오죠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의된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하나 신기한 게 이것이 2000년 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도 특별히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 돈에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전해요 왜 지금도 계속 재판하고 있잖아 아구 참 그분들은 이걸 모르나? 이 얘기를 안 들었나? 그다음에 더 안타까운 건 그 진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진실을 믿어야지 거짓을 믿냐고요 진실을 믿어야지 왜 거짓을 믿는가? 시작 내가 하나 알려줄까요? 당신도 거짓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기가 있는 사람은 거짓을 믿고 진실기가 있는 사람은 진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만든 사람도 잘못이고 전파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믿는 사람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난 진짜 왜 2단을 믿을까? 1단을 믿어야지 목사님 2단이잖아 그러면 차라리 3단이 더 낫겠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1단을 믿지? 하나 참 안타까운 하나 참 안타까운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또 가르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남아 만면 뭐를 전파해라? 복음을 진실을 전파해라 진실을 그러면 믿고 침례받는 사람 권허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진실을 믿으면 되는데 또 왜 안 믿을까? 아 이거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 진실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을까? 아 이거 주요 그 다음에 이 진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요 말을 뒤집으면 표적이 안 나타나면 내가 진실을 믿는 사람인가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진실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런 일이 하나도 안 나타나면 내가 믿는 사람 맞냐 돌아보자 이거지 내가 돌아보자 이거지 돌아보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 양 서기관들 염소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고린도전 4장 20절에도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뭐에 있다 그러니까 말로 말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해라 그 말이요 말로 말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해라 시작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느 나인인가 진실을 만들고 진실을 전하고 진실을 믿는 나인인가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믿는 나인인가 여러분 어느 나인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진실 나인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면 걸음걸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남기고 산다니까 그런데 거짓 나인으로 살아가면 걸음걸음 이거 악한 것이 역사 있구나 그 증거가 나의 삶의 걸음으로 남는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겸손과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 그러나 마귀는 마귀의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 겸손을 잘 표현해 놓은 게 이겁니다 빌리포스 2장 5절 이하입니다 참 좋은 구절이니까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님을 주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저게 예수님이에요 저게 예수님이고 저 예수님을 그래도 가깝게 따라간 사람이 하나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세상에 또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애굽에 총리로 세우시고 바른 놈들 무릎을 요셉 앞에 딱! 진짜 안 신기해? 안 신기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억울해하지 말자 시작! 조금만 기대하고 있자고 하나님이 나를 뭐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높여주시려고 저것들 좀 있으면 무릎 꿇겄구나 기대하고 가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요 그런데 마귀의 교만 볼래요? 2사에서 14장 12절 이게 교만입니다 이거는 읽지 마 여러분은 혹이라도 입에 달라붙으면 안 돼 내가 있고 나면 귀에도 빨리 털어버려야 돼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의 길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에 산 위에 좌정 아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복옷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인데 낮추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마귀는 깸도 안 되는 것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낮춰버리니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높여줘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다 그만두고요 겸손하면 그냥 행복합니다 다 그만두고 겸손하면 행복하다 시작! 보세요. 집에 있습니다. 신랑이 옵니다. 겸손해 보세요 아우 세상에. 여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집에 오시네 왜? 내가 낮아지니까 신랑이 높아지잖아 그냥 행복하지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그런데 내가 교만해져 봐 아이고 저 인간 또 들어오네 똑같은 신랑인데 내가 높으니까 신랑이 낮아져 내가 낮으니까 신랑이 높아져 저 똑같은 월급을 타다 줬어요 뭐 300이든 200이든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딱 월급을 갖다 줬어 겸손해 보세요. 아우 세상에 세상에 고마워 여보 세상에 돈이 이번 달에 또 들어왔어 감사해 겸손하다 이렇게 들어와서 되겠어? 그게 본인은 모르지 본인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몰라. 왜 인지를 못해 매사가. 예를 들어서 반찬을 세 개를 했든 다섯 개를 했든 여자가 밥을 내줬어 아유 세상에 아유 고마워 여보 잘 먹을게 그 겸손한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그러면 쳐다보라고 해놨냐 제발 똑같은 상황도 바뀌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자가 화장을 딱 하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도요 자기가 화장하고 흐뭇함과 절망감을 그냥 그 순간에 느껴 자기가 화장을 딱 했는데 맘에 쏙 들면 막 벌써 막 이 얼굴에서 막 자신감이 막 드러나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진짜 당신은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농담해도 돼? 뭔 농담 날 봐 아이고 진짜 아름다움의 죄라면 당신 사형가며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부부하고 막 화장을 아이고 지랄 아무리 쳐발라봐도 이 작거다 너는 그게 그걸 구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간단한 말 한마디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참 좋은 게 좋으면 1등 안 좋은 게 좋으면 2등 좋은 게 안 좋으면 3등 안 좋으면 제가 가만히 이제 또 뭘 제가 인지를 했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걸 내가 별로 이렇게 좀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왜 막 칭찬받고 칭찬을 유도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한테 칭찬을 잘 안 하더라고 왜? 내가 칭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왜? 공자님이 잘못 가르쳐놓고 그래 도선자는 시호적이오 도학자는 시호사니라 그러니까 너한테 계속 좋은 말만 하면 그게 나쁜 놈이고 너한테 바른 말 하면 그게 그 가르침이 꽂혀가지고 바른 말 해주면 나는 그냥 좋아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여기까지 살고 보니까 과연 내가 칭찬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칭찬을 하면 나보다 나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한테 칭찬드릴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칭찬 듣기가 어렵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고래가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왜? 칭찬을 안 해서 야 이 좋은 것이 이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안 좋은 것이 이게 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칭찬한다면 그거는 솔직하게 가짜로 칭찬하는 거예요 왜? 못 했는데 칭찬해야 되니까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필요한 건가 예를 들어서 갈등을 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지는 다 그만두고 여러분 겸손 없이 다 그냥 그게 예수님 나인이니까 아멘 마태복음 20장 26절을 가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눈이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 이거 진짜 저런 구절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과연 저런 말을 봤을까 들었을까 들을까 자기 목숨을 국민을 위해 내어놓는가 자기를 위해 국민의 목숨을 싹 걷어가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들여다보자 그 말이야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가 그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가 인간아 돌아보자 그 다음에 사랑이냐 미움이냐 요한일수 4장 7절 이하를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면 우리를 뭐하려고 살리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란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마귀가? 요한일수 5장 18절 가보면 하나님께는 안자마다 범죄지 아니하는 주를 우리가 안오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자격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니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며 사시나요? 미워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둘 다 섞어가면서 사시나요? 왜 또 못들은 신용하고 있어 그 사이에 사랑하며 사세요? 미워하며 사세요? 섞어가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회귀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나인이라는 사실은 뭘로 표현하자?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런데 그것도 무엇까지? 원수까지 누가 보면 6장 32절 가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야 죄인들도 그거는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더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게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살았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면 마셔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그런데 원수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자라도 원수를 용서까지는 해도 사랑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성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금수는 원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성자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금수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가인이고 가인이 나쁜 사람 죽였습니까? 좋은 사람 죽이죠 사울왕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죽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 사도행전 23장 12절 아이 나쁜 인간들 나리샘의 유다인들이 당을 지어맹수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들은 자기들이 금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지들은 저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그랬거든 그거 깨닫는 것이 그게 은행 같아 은행 같아 그 다음에 감사하고 사냐 원망하고 사냐 대산론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일단은 말 자체를 그냥 감사합니다 시작 그냥 도저히 감사가 안 되고 늘 난 그냥 억지로 감사합니다 시작 뭐래도 억지로라도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귀는 귀신은 절대로 감사하는 흉내도 못 냅니다 아 신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그러면 귀신은 말도 못해 왜?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말도 흉내도 못 냅니다 레유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요한이라 욕기서 1장 21절에도 가로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하시오니 요하 이름이 찬성을 받을지나 하고 이 모든 일을 욕이 보험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절대 여러분은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런 욕은 어느 나인 사람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원망 하나 속에 감사 하나 속에 어느 사람인지 드러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할 일이 생겨도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뭐 하자 감사하자 그냥 감사합니다 시작 오케이 마지막으로 기쁨이냐 슬픔과 괴로움이냐 베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고? 알기는 왜 이렇게 잘하나 몰라 여러분 이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이 삶에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진짜 아세요? 저는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요 진짜 의사 못지않게 책 읽은 숫자로 치면 내가 의사보다 더 읽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내가 의과대학을 안 나와서 그러지 건강책은 지금도 계속 읽고 듣고 그냥 지금도 계속 읽고 듣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건강에 지식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건강하잖아 건강에서 건강의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라 그 말이야 아 나 진짜 아버지 어떻게 고혈압 약 먹고 당뇨약을 먹는 사람이 기름 끼우고 밀가루를 먹냐고 그 사람은 뭐 먹으면 안 돼? 밀가루 먹으면 안 돼 맛있어요 목사님 건강하면 괜찮아 그런데 안 건강하잖아 그럼 음식을 좀 구분을 해야지 말도 왜 이렇게 안 됐나 몰라 진짜 아우 주의 아버지 그것도 중요한데 감정이라니까 감정이요 그래서 절대 아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걱정거리가 뭐예요? 뭐 아버지 뭐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거 걱정거리 아니요 지금 당신 속에 생긴 암이 걱정이지 지금 모르니까 그러지 좀 있으면 다 커져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암으로 죽습니다 아 목사님 그냥 안 걸리고 죽었어요 죽어서 안 걸린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의사들이 다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신을 전부 건강검진을 해보는 거야 시신을 엑스레이를 잘 찍어서 그러면 틀림없이 어딘가 암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도 다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런데도 암이 안 걸리는 사람 찾았어 그게 미친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웃는다는 좀 이상해서 그러지? 그렇게라도 웃는 것이 승질내는 아 본인은 몰라 혈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 역사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껏뜻으면 승질내 그런 사람을 나는 몰랐어요 길게 보니까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자빠지는 거예요 살아가요 살아가요 아기 하나 보고 싶다고 자기 시녀를 하가를 신랑한테 넣어주잖아 아기 하나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냥 자기가 신분이 높아졌잖아 준 양반하고 잤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어 안 듣지 빨리 해 좀 같이 빨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볼게 이게 저거 어디다 대고 저것이 그 승질내더니 일찍 죽더라고 사람 절대 화내지 말고 그냥 웃어버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웃기려고 그냥 그냥도 웃어보다가 웃기는 얘기를 또 막 주워다가 웃겨서 또 웃겨보다가 막 또 웃고 갑시다 30초 동안 그냥 시작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걸리겄어 암이 할렐루야 아니요 중요하다니까 중요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요 돈 때문에 속상하면 돈은 용돈이고 속상한 건 목돈이야 애들 공부 안는다고 속상하면 공부 안는 건 용돈이고 속상한 건 목돈이야 이 훌륭한 분아 절대 뭐 상하지 마라 속상하지 마라 내 얘기했잖아 신랑이 바람을 펴도 속 썩지 말라니까 왜 웃어 우리 신랑 요새 바람나서 이렇게 말하면 진짜 못된 인간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 이 작거다 내가 바람 펴도 웃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 짐승 같은 인간아 왜 그러나 바람 핀 남자 놓고 속상하다 죽으면 얼마나 그놈이 은혜를 더 바꿨습니까 괜찮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무조건 뭐는 상하지 마라 그냥 기쁨과 슬픔 괴로움은 있으면 안 돼요 결과가 중요하죠 마태국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그러니까 양은 영생에 짐승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마태국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 성자들에게 이럴 수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를 너희를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거라 복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41절 가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염소 짐승 같은 데 저주받는 나라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예비해야 된 영영한 불 들어가라 이게 바로 금수의 결과예요 마태국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로 내 잘하였던 착하고 죽는 내가 작은 예수 중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말해 내 주인의 어디에 즐거움에 참여 보세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그렇죠? 그런데 25장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으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그러니까 슬피 울면 돼? 안 돼? 안 돼? 다 그만두고 슬피 울면 지옥 마시잖아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꼭 웃고 싶으면 어떻게 웃어? 기쁘게 울어 어떻게 울지 말고? 슬프게 울지 말고 오늘 여러분 지금 어느 나인이에요? 진실을 만들고 진실을 전하며 진실을 믿는 나인입니까?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전하며 거짓을 믿는 나인입니까? 진실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거짓의 배후에는 반드시 더러운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거짓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여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여 마귀가 안 믿게 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여 마귀가 믿게 하고 내가 안 믿는 게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진실을 만들고 진실을 전하고 진실을 믿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은 사람의 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권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진짜 내가 진실을 만들고 전하고 믿고 사는가? 거짓을 만들고 전하고 믿고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진실한 라인으로 오늘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2, 3분 동안 같이 해봅니다 감사하시고 허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진실을 만들고 전하고 믿는 사람 거짓을 만들고 전하고 믿는 사람 아버지 내가 어느 라인이 오늘 나 자신을 깨닫게 하셔서 설령 오늘 내가 거짓 라인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은혜받고 진실한 라인으로 옮겨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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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